이곳은 배달의 전당. 나는 주문을 받는 관문이다. 각오가 배웠으면 이 문을 열고 들어오너라. 쉬운 길이 아니라고 생각했지만 치킨을 모두 잊을 순 간장치킨님도 양념치킨님도 모두 이 과정을 겪으신 건가요? 모두 이 문을 열고 들어왔으니 지금의 치킨이 된 것이다. 그 정도 각오 없이 치킨이 되겠다는 것이냐! 하지만 내가 포기하면 3장의 어떤 선택이라도 상관없어. 양념이어도 프라이드이어도 3장의 치킨이 된 건 변하지 않으니까 고마워, 스노공.